네, 일단 저 힌트의 여성분들 한 개랑 맞춰야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힘들어 보여요. 네, 저 여성분들 기회를 드릴게요. 조만간 현빈증 나서 쓰러질 것 같아요. 자, 이번엔 제발 좀 맞춰주세요. 네, 제가 진실 프로 바랍니다. 이제 틀리면 기회 안 줄 거예요. 자, 정답은! 400? 어, 400! 확실해요? 진짜로? 진짜로?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. 아, 제가 이쁘네요. 여러분,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분이 한 6번이시고 끝에 드디어 맞췄어요. 처음부터 앉아있으니까 한 번을 못 맞췄어요. 맞아요.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? 자, 앞으로 나오시죠. 네, 굉장히 긴 투쟁 끝에 드디어 진출했어요. 이쪽으로 올라가신 분. 어, 네네. 다시 올라와 볼까요? 네, 저도 올라가요. 아니죠? 아, 그래요? 아, 그럼 밑에 계세요? 네, 저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갑자기 노래예요? 네, 노래? 마이크 잡으시고,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성함은 좀, 뭐, 그러시면 말씀하셔도 돼요. 네. 아, 양산에서 온 대학생 정유리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정유리 대학생님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양산에서 또 문을 소주셨는데, 오늘 어떤 노래를 좀 알아보시러 나오셨는지. 아, 뭐라고 하셨는지. 공연하러 왔어요. 아, 여기가 또. 네, 섭외한 거 아니에요? 저희가 지금 아니에요, 지금? 네.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살짝, 살짝. 네, 살짝. 네. 혹시 지금 2시 반 그쪽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, 어, 그 팀인 건가요? 네. 아, 그런 거 간단하게 실소개를 하고. 어, 실소개. 간단한 소설 좀 부탁드려볼게요. 아, 네. 저희 팀은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, 어, 부산 최고의 보컬팀, 소울리트라는 팀입니다. 그래서 2시 반부터 공연 시작하니까, 이제 계속 앉아 계시면서, 저희 공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, 들으셨죠? 부산 최고의 보컬팀을 했습니다. 부산 최고의. 부산 최고의 보컬팀이 나오고 나왔다는 건, 내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거거든. 아, 빛 하나 안 박힐 것 같아. 제가 한 소절 정도 부탁해 드려야 될까요? 어, 네. 한 박자 씌고, 두 박자 씌고, 세 박자 맞자 씌고, 하나, 둘, 셋, 넷. 베이비 이스티우, you're the one I love, you're the one I need, you're the one I need, you're the only one I think. 이거 다 듣고 싶으시면, 네. 그 시에서 기다리세요. 아, 프로예요. 방송 좀 해보셨는데? 인정? 인정! 네, 이렇게 멋진 노래 도자 있게 보여주신 정윤희님. 안 나갔고, 어, 선물은 어떤 걸 드릴까요? 신발. 어, 그렇죠. 신발. 어, 신발은, 이번에 이제, 신발이 한 4개 정도 남아있네요. 어, 키모피 신발이에요. 키모피 신발을 드릴까요? 네. 괜찮아요? 아, 그러면, 엉코리 신발과 포즈반치 신발이 있어요. 마음에 드는 일을 보내세요. 네. 엉코리와 포즈반치, 저도 뭔 신발인지 몰라요. 하하하하. 랜드립이에요. 네. 네. 고르시기 있는 박스가 큰 포즈반치로 드리겠습니다. 네. 포즈반치 어디 계시죠? 네. 포즈반치. 포즈반치. 어, 신발 축하드리고, 조금 이따가 소울리스트 팀의 멋진 공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으로 소개할 포스는요. 네.